graves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공 한 개정도 빠졌어요 볼 2구 던집니다 매거 없는 스윙입니다 3구 갑니다 이번에는 배터리의 싸인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루수 투수 초구 던집니다 투수 2구 던집니다 미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타자가 들어섭니다 제 1구 2구 던집니다 제 3구 성공 4구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5구 찼습니다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들에게 멋진 승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잘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 1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1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작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5구 하자 범죽도 못합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화경민 선수가 들어섭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배틀을 내지 못하네요 2구 온공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3구 1앤 2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자 바라먹습니다 3진 바로 승부에 들어가는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오늘 첫 타석이죠 미트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2구 던집니다 좋은공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제3구 4구 4구째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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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되고 공수 교대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배틀을 내지 못하네요 2구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3구 4구 타자 잘 봤습니다 4구 타자가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3진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어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2구 4구 투수 3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배틀을 내지 못하네요 4구째 살짝 낮았죠 5구 5구 타자가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3진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선수의 몸이 정말 가벼워 보입니다 뭐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기대를 해봐도 될 듯합니다 스트라이크 연습 타격이 매서웠어요 2구째 볼 타자 잘 봤네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리크 투수 공이 좋네요 4구째 4구 타자 범작도 못합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결국 차 2구